국민의힘 1명 KBS법, 방송법,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법, 1명 MBC법, 또 교육방송공사법, 1명 EBS법으로 방송산법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방송산법을 또 이 세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해서 최근 민주당이 방송법을 계약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번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즉 위법을 띄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통과시키려면 정당한 절차,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우선 가방이 전체 회의를 상정을 해야 되고, 또 전체 회의의 상정이 끝나고 나면 가방이 소위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체 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회의, 가방의 소위를 저희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들이 안건조정위원회, 90일 동안의 안건을 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는데, 보통 90일간의 여러 안건을 충분히 수기하기 위해서 90일의 기간을 주는데, 그 90일을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죠. 무소속 박안주 의원을 넣어서 2시간 50분 만에 통과시켜버렸습니다. 90일 동안 수기하라는 것을 2시간 50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사위로 갔는데, 법사위 저희들의 간사가 계속 정점식 의원이 있는데, 법사위 간사가 계속 논의하자, 논의하자 했는데, 법사위에서 차일 피해를 미루다가 60일이 넘으니까, 이유 없이 60일이 심사하지 않으면 직회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심사도 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완전히 통과시켜버렸죠. 이런 절차를 본다면,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절차의 위법성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상으로도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그대로 한다면, 앞으로 KBS, MBC, EBS는 영구히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공영방송 KBS 이사회는 지금 현재 11명입니다. 이것을 21명으로, 또 MBC, EBS는 이사가 9명인데, 이것을 21명으로, 동일하게 21명으로 이사를 정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1명의 내용을 보면 정말 과감입니다. 우선 국회 교섭권에서 국회에서 5명을 추천합니다. 국회가 전 국민의 대표인데, 21명 중에 5명만 추천합니다. 이렇게 형태로 된다면, 국회 전체를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3명, 저희 당이 2명 정도 차지하게 되겠죠. 또 나아가서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예를 들자면 한국언론정보학회, 또 한국언론학회,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데 학회에다 6명을 배정했습니다. 이 학회들은 TV조선 제허가 조작사건이라든지, 또 2017년 KBS 고대영, MBC 김장겸 사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민노총, 언론, 노조, 퇴진운동에 같이 했던 그런 학회들입니다. 이런 학회에서 6명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확보했을 때는 원래는 6명이 다 민주당 소속이겠습니다만, 최근에 일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확보하면 3명까지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을 뽑습니다. 이 시청자위원회가 KBS MBC 사장이나 사장이 노조와 협의를 해서 뽑기 때문에 이 4명을 뽑는데 이것이 우리가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 2명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방송 관련 단체, 전문 단체인 한국방송기자협회, 또 한국PD연합회, 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 6명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진보자파의 이런 단체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21명 중에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숫자가 7명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야권은 14명입니다. 그래서 21분의 14하면 3분의 2가 민주당이 차지하는, 지금 구조를 하면 최소 3분의 1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이런 내용적 위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어떤 단체들을 보면 끝없이 윤석열 대통령, 저희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단체들입니다. 방송기자연합회라든지 한국PD연합회라든지 한국방송기술연합회라든지 이 단체들이 그동안 수백 개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수백 개의 성명서가 북한이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것처럼 저급한 용어를 사용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끝없이 공격하는 단체들입니다. 우리가 방송법 46조 2항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된다. 이것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보자파들의 어떤 그런 단체만 선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형평성이라면 이런 방송기자연합회 또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연합회 같이 친민주당, 친민노총 세력이 아닌 한국방송경영인연합회라든지 한국아나운스연합회라든지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라든지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또 대한민국언롱총연합회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세 번째 형평성도 완전히 어긋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일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법 특별자수제를 주장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KBS가 11명의 이사제인데 이것을 13명으로 누리고 여당의 7명, 야당의 6명 그 형평을 맞춰서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완전히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직하고 있는 방송법과는 질이 다른 것이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민주당의 방송법은 국민의 대표성이 아닌 노조의 대표성, 시민단체의 대표성, 민주당의 대표성을 교묘히 숨기고 있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세계공영방송 2사의 추세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 BBC라든지 NHK라든지 ZDF라든지 독일의 ZDF라든지 이런 여러 유수방송에 보면 이사수가 5명 내지 11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21명은 너무나 운영에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BBC 사례라든지 일본의 NHK 사례를 보면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위헌 구성은 행정부에 이림합니다. 만약 정부가 공영방송을 악용하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데서 반영이 돼가지고 정부 여당이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만 완전히 우리 같은 민주당의 방송법은 대한민국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이번 방송법을 요약해드리면 절차적으로 완전히 위법합니다. 내용적으로 완전히 기울여져 있습니다. 3분의 1을 딱 장악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시민단체를 추천하는데 자기들 시민단체만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추세와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법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도 저희 국민의힘을 위한 방송법 절대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공정하고 또 우리 후세대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방송법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번 민주당 방송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고 또 저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민주당의 방송법을 보면 자신들의 정치적 후견을 완전히 그대로 다 안치려는 그런 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그런 법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된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방송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방송법의 법률 내용을 한번 보시면 원래 더불어민주당가 언론 노조에서 5만 명의 청원을 작년 12월 달에 받아서 발의가 됐습니다. 입법 취지는 독립성, 중립성, 합리성을 띄고서 상당히 입법 취지는 좋죠.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참 과감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지금 현재 KBS 11명, MBC EBS 9명을 21명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와 앞에서 설명대로 특정 단체 21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의 산하에 사장후보 추천인에 100명을 두어서 거기에서 3배수를 추천한 사장후보 3배수를 추천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3분의 2 이상 어글로 사장을 선출한 지금 현재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것을 공영방송 이사 3분의 2 이상 어글로 사장을 선출 지금 현재 KBS 이사회에 한다면 7대 14로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3분의 2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사장도 자기들이 임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법 개정 후에 기존 공영방송사 경영진 지금 현재의 공영방송사 경영진 인기를 끝까지 보장하겠다는 이런까지 달려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음을 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KBS, MBC, EBS가 조금 다릅니다. KBS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5명, 방통위 미디어 학회에서 6명, 시청자 4명, 보도 각종 대표성 고려단체 6명에서 21명입니다. 그리고 방문진도 마찬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EBS의 경우는 방통위 선정,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가 3명으로 6명에서 3명으로 줄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통령령 관련 교육단체에서 2명 그리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에서 1명 하는 걸로 좀 다른 형태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참 정략적 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당초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공영방송의 회사가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발의에서는 21명, 4명이 줄어들었죠. 그것은 지난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이 국민의힘 소속이 훨씬 많았습니다. 의장관이.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 완전히 뒤바뀌습니다. 뒤바뀌니까 4명이 완전히 국민의힘으로 바뀔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들은 정략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빼고 넣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다 생략하고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또 당원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국민의 편익보다는 방송장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송환경 급변에 따라서 법을 개선해야 되는데 오로지 공영방송 사장의 선임 방식에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개념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또 분야라든지 또 규제라든지 이런 분야가 기존 낡은 방송법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걸 세계 추세에 맞게 빨리빨리 고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제쳐두고 오로지 방송사 사장 하나 잡겠다고 그거 하나 지겠다고 지금 방송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의 숫자의 부적절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사가 KBS는 11명입니다만 21명으로 늘어나고 MBC, EBS가 9명입니다만 21명으로 늘어나면 인건비가 현행 대비 2배가 늘어납니다. 또 간접비, 운영비도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21명이 10분을 토론을 하면 한 번 돌아가는데 210분 거의 4시간 가까이가 소요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세계 각국의 유수방송의 이사수는 5명에서 11명이라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계와 역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좀먹는 일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적 이사를 확대하는 것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KBS는 인원이 4,300명에 매출액이 1조 5천억 작년 말입니다. EBS는 600명에 매출이 3,500억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사수가 21명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5배나 차이가 있는데. 다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책임당은 여러분께서 내용을 혹시 조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21명의 공영방송 이사의 구성을 보면 국회 교섭단체 5명입니다. 지금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야당이 3명을 가져가고 여당이 2명을 가져가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한 2명 정도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청자 미디어위원에서 4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장이 노조와 협의해서 정해지는데 KBS 사장의 경우는 다행히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명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MBC나 EBS의 경우는 4명 다 야당이 확보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저희 당이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숫자가 2명 정도, 4명 중에 2명 정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2명, 국회 교섭에서 2명, 시청자위원회에서 2명 4명은 저희 국민의힘이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방송 관련 직능단체,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지금까지 수백 건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오직 거의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세 단체는 완전히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입니다. 이 6명은 야당 6명이 다 6명을 추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세계에서 우리가 4명, 야당의 11명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이 되는데 최근에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우리가 최대한 확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3명까지는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명, 3명 하면 우리 여당이 국민의힘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는 7명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민주당이 최소 확보할 수 있는 수는 14명입니다. 21분의 14, 딱 3분의 2입니다. 3분의 2가 되면 사장도 마음대로 아까 백인 이사회가 있는데 백인 이사회도 이 이사들의 추천으로 백인이 추천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로 확보하면 사장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특정 당체의 명문화 부적절성입니다. 개정 법률에는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리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딱 이렇게 특정 단체 지정을 못을 박았습니다. 기존 방송법이나 정관을 보면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된다 해서 이름을 명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이것은 특혜성과 경직성의 시비가 있다. 앞으로 사회라든지 문화라든지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서 단체의 어떤 위상이 바뀔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자격의 부적절성입니다. 특정 직종 종사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이 회원근익보호 향상을 우선으로 하는 이런 이익단체에 이걸 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세계단체라든지 나머지 단체도 정치적 편향성을 과도하게 띄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성, 합목적성, 공익성, 역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추천위원회 허구성입니다. 지금 현재 친민주당과 친언론노조의 추천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이 100명을 추천할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3분의 2 이사들이 추천합니다. 그러면 국민추천위의 100인도 3분의 2 이상이 민주당, 친민주당, 친민노총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1이 되면 영원히 KBS, MBC, EBS는 친민주당, 친민노총, 친민보시민단체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3분의 2 특별다수제 허구성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과 친언론노조 추천이사 3분의 2, 즉 14명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절대 다수가 3분의 2 특별다수제는 완전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놓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민주당의 시스템 위장, 장치 위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보장의 부적절성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임명되었던 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임기를 끝까지 보장한다는 것, 이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추천의 방송사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한 그 장치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애들이야말로, 민주당이야말로 정치적, 철저한 자기들파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합리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완전히 사실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이 법적 근거도 없는 단체를, 언론시민단체를 공영방송 인사권으로 한다는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나 이런 선진국들의 공영방송처럼 우리도 독립성과 또 여러 가지 합리성을 확보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도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요. 방송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이용 환경의 급변이라든지 전송 매체 등 여러 가지 어떤 급격한 변화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단말기에 대한 획기적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라든지 등 글로벌 해외 OTTV가 급격하게 팽창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도 이제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방송법 정말 늦지 않게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방송법은 계약 중에 계약의 방송법이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